자 김태환 선수가 어떻게 리버스 공격 자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먼저 이 리버스까지 해내면서 한 점차까지 추격을 해내는 크라운 해피입니다 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태환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또 순서를 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1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자 기회를 주니까 또 이렇게 막강한 인물을 또 폐계를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침착한 선수고요 이제 남아있는 점수 2점입니다 자 단장 단으로 길게 한번 세워지기인데 자 설계가 좋아요 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와 동점 자 지금 이런 세트라면은 하루에 한 30세트 중계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혼자 아쉬워 자 김태환 선수입니다 자 김태환 선수입니다 진행이 좋습니다 오늘 간대 김태환 선수가 넘겨 받으면서 이 세트를 완벽하게 만들고 1, 2, 3, 2, 3, 1